제가 원하는 살짝 포인트 들어가는 그런 컬러감이어서 디자인이나 컬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복이 드디어 배송이 됐습니다. 티막이라는 브랜드의 수영복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90에서 95 사이즈고요. 제가 키가 165에 55kg 정도 나가는데 보통 라지 정도 사이즈를 입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 브랜드는 처음 입어봐서 일단 사이즈 비교표를 보고 이렇게 사이즈를 배송하게 됐습니다.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양이랑 컬러감은 기존에 봤던 화면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고요. 촉감은 기본 수영복 부들부들한 촉감? 되게 좀 짱짱해요. 폴리 100%다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라운드로 이쪽에는 이렇게 뚫려있는 디자인이고요. 생각보다 좀 짱짱해서 그런지 좀 작아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착용했는데요. 생각보다 작지는 않고 좀 짱 잡아주는 짱짱한 느낌이어서 사이즈는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컬러감이라는 게 조금 제가 원하는 살짝 포인트 들어가는 그런 컬러감이어서 디자인이나 컬러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이 선이 들어가 있어서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약간 살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뒤에도 보면은 이런 느낌? 이게 요 선을 보면 요쪽도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이쪽 살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좀 활동성도 있고 편한 것 같고요. 여기 힙 쪽도 보면은 미드컷이에요. 그래서 노출도 좀 적고 강습할 때, 수영할 때 입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탑 부분에는 안쪽에 보면 패드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저는 착용할 때 실리콘 패드 안에 넣어서 착용을 했습니다.